오늘 무천팜 이거 봐요. 무천팜이잖아요. 이거 오늘 많이 추워놨어요. 이거 오늘 많이 추워놨어요. 이거 내 색깔. 이거 내 색깔. 6,980. 무 한단. 5개 한 묶음입니다. 6,980. 알타리 한단에. 3,980. 이렇게 해봐. 이렇게 해봐. 이렇게 해봐. 5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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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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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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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이 사는거죠? 4,000원. 1,000원. 1,000원. 9,800원. 9,000원. 아니 이거 행사가예요. 이거 12,000원짜리인데 행사하는 거에요 차 50만이에요 그러면 오면 끊을게요 끊어놓으면 15,000원짜리 alitr acji 3,900원 캐시 9,900원 한 모금 세폭이 들어갔는데요 9,900원 1,900원 1,900원 닭낭 6,900원 양이 3,900원 5,400원 1,900원 예, 여기는요, 태전 동구지역 대역 슈퍼마켓, 예, 방지역입니다. 예에, 가족, 태전 동구지역 대역 슈퍼마켓, 예, 방지역 석에 낙서,